무슨 게임을 하는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거 원래 다 설정이잖아 진짜로 게임을 하면 어떡해 아 진짜 빨리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자 무슨 게임 할까요? 이거는 뭐 알려드려도 되니까? 아이엠그라운 게임이라는 걸 할 건데 네 그거 계속 건너 계속 건너 가시방석 벌칙을 절 다 가만 보고 있어 여섯 분 옆에 최다의 인원입니다 우리 교수님의 자랑부터 우리 선생님은 이게 최고다 정말 긍정적이어서 특히 전망에 이어서 할 때 틀려도 제일 흥미로운 너 진짜 말하는 거 같아요 여기저기 바깥에서 함께 가서 말하는 거 같아요 어 뭐 일단 플레이 완전 최고지 저희 선생님은 성격이 굉장히 화끈하고 시원시원을 하셔서 연주가 되게 적극적으로 관객들하고 다가가는 제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같이 사용해요 음악을 만들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가 난 좀 뭐 무섭다 토익 앞담 하나 레슨을 받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시범을 플레잉을 보여주시는데 연습을 한 건 난데 연습하시던 곡도 아닐 텐데 너무 쉽게 그냥 이게 왜 안되지 이렇게 보여주실 때 살짝 자괴감이 될 때가 있고 자괴감 자괴감 연습은 내가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다 돼 이건 앞다마라기보다는 앞다마를 빈자 뒤놀이 최고다 그럼 첼로 팀에서는 아까보다 안색이 좀 안져라 몸풀이기 게임으로 너무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 이름 말고 작곡가 이름으로 그래서 먼저 네 박자개로 우린 느리게 해주세요 잘 되면 해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슈만 나는 라멜룹 나는 쇼팽 나는 바흔 나는 베토벤 나는 모또리 자 그러면은 바흔 부부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나는 바흔 슈만 셋 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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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팽 넷 쇼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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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 자 이러면 이제 떨어져서 이번에 지금의 선물은 이거 한 분께 동전으로 이 선물이 나갈 겁니다 오 오 아이엠 그라운드 연습해야 되겠어요 연습해야 되겠어요 연습해야 되겠어요 아이엠 그라운드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저는 바흔 슈팽 넷 슈팽 쇼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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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만 넷 슈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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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흔 셋 바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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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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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바네우스 넷 빨리 맨들맨들 빨리 맨들맨들 아하 셋 오케이. 쇼팽 셋. 쉬우면 넷. 쇼팽 넷. 쇼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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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팽. 아임파일 넷. 아임파일 넷. 내가 말을 더럽기 때문에. 모짜르트였어. 베트벤. 모짜르트 안 하게 된다 자꾸. 자 그러면. 모짜르트 더 좋아할게요. 아임파일 넷. 시작. 나는 모짜르트. 베트벤 셋. 베트벤 베트벤 베트벤. 쇼팽 둘. 쇼팽 쇼팽 쇼팽. 쇼팽 쇼팽. 쇼팽 넷. 근데 왜 호찬 때문에 안 하세요? 저도 할까요? 네. 제가 지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케이. 쇼벤스키. 오케이. 쇼팽 쇼팽 쇼팽. 쇼팽 쇼팽 쇼팽.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치겠다. 악기 공격. 저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이엠 그라운드. 시작. 모짜르트 넷. 모짜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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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르트. 라운드 윈트데. 아 어렵다. 저는 탈락인데요. 네. 탈락. 그냥 라운드로 하자. 라운드로 하자. 라운드로 하자. 스튜? 왜?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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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 너무. 바.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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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볼게요. 스튜? 라흡. 바흡. 베토벤. 베토벤. 아이엠 그라운드 스튜? 시작. 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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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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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둘. 베토벤. 베토벤.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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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르트 셋. 네. 일부러. 일부러 그랬는데? 자 이어서 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 그라운드 스튜? 시작. 베토벤 둘. 베토벤 베토벤 베토벤. 베토벤 베토벤. 베토벤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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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베토벤. 네. 진짜로 이번에 끝내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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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면. 둘. 셋. 다섯. 일곱.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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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고개랑. 어깨도 해야 돼요? 네. 어깨가 아픈데. 진짜로요? 아니. 아 저. 자. 한 번만 8개 돌려볼게요. 나 진짜 몰라. 이름은 똑같이 갈거죠? 네. 네. 지금도 어려워. 저도 혹시 죽을 자를 주면 되나요? 모짤 이렇게. 모짤 이렇게. 모짤. 모짤. 오케이. 오케이. 아이엠 그라운드. 모짤 부터 시작. 나는 모짤. 라흐 셋. 라흐 라흐 라흐. 모짤 둘. 모짤 모짤. 쇼팽 넷. 쇼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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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팽. 바흐 넷. 다흐 바흐 바흐 바흐. 쇼팽 다섯. 쇼팽 쇼팽 쇼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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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야 이걸로 해야지. 아. 아. 여섯이면. 모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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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짤. 어? 저때는 4개 하고 그 다음에 팔아 뒤로 밀었는데. 아 이게 나이가. 아이엠은. 연령 때마다 다르네. 저희는. 저는 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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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흐. 바흐 이렇게. 뒤에 붙였는데. 네 저는. 원래 어차피 어떻게 해요? 아 어렵다. 못 잘 못 잘 못 잘 못 잘 못 잘 못 잘. 아니 그냥. 어 근데 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워요. 그러면 신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예? 느리게. 느리게 한번 볼게요. 네. 연습해. 네. 아이엠 그라운드 쇼팽부터 시작. 아 맞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철광 쇼팽 짜. stat. 벨토벤 5. 아 이거 두. 벨토벤. 벨토벤. 보 valve 시 다섯. 모짜네 뭐 짤 모짜네 뭐 짤 모짜네. 쇼팽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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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팽댫 2개 더 뒤로 돌아와야해. 제가 쇼팽인이에요? 무조건 8박자. 너희가 이러면 어떡하니. 쇼팽 . 아 이거는 빨리 토켄을 해서 끝내는 걸로 하죠. 아 벌써 피곤한데? 갈 길이 먹으러 가세요. 일단 말 못 해. 오케이. 일단 말 리듬까지 피곤해. 하루가 5시 낙글만 이제 바로 그냥 탈락탈락. 아 저는 갖고 싶은데? 포장 좋은데? 이제 진짜 시작.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지금부터 쉽지 않나? 네 개. 아직은 네 개 다 갖다 붙여요. 지금부터 시작. 몇 년도부터 바뀐 거야? 아니.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아 그래요? 자.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쇼팽 둘. 쇼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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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바로 탈락. 2분 더. 자 탈락.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하나. 모짜렛 둘. 모짜모짜리. 수만 셋. 슈만 슈만 슈만. 라흐넷. 라흐넷. 라흐라흐라흐라흐. 베토벤 다섯.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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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쇼팽 둘.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쇼팽 둘. 쇼팽 쇼팽. 제가 쇼팽이래요. 아이엠그라운드.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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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흐넷 브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라흐 일곱. 라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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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짜렛. 모짜모짜모짜모짜모짜모짜만. 슈 먼저. 슈 먼저. 슈 먼저. 슈 먼저 슈 먼저. 베토벤 여덟.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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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오우.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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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베토벤 다섯. 스토라 스토라 스토라. 스토라. 죄송합니다. 비록페이. 저렇게 드라 behand어. 아 이게 너무 안돼. 라고. 마음이 항률 뻔하네요. 바흐로 속해.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스트라, 바흐, 쇼팽 떨어졌죠? 쇼팽. 이제 나머지 네 부분이서. 누군지 좀 다시 한번. 슈만, 라흐, 베토벤, 모짜렛. 아이리엘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모짜렛 셋! 모짜렛, 모짜렛. 라흐 넷. 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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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흐. 베토벤 여덟.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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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라흐, 일곱. 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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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흐. 슈만, 하나. 슈만, 모짜렛. 모짜렛. 모짜렛, 모짜렛. 베토벤, 여섯.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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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라흐, 여섯. 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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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흐. 슈만, 하나. 잠시만 왜 엄청나요? 살짝 일찍 들어왔어요 땡! 역시 박자가 생명이다 메트로노즙 틀고 야식하지 땡땡 상품 앞에만 재정합니다 진짜 안 들려 자 이제 교수님 두 분과 모짜르트 모짜르트가 나왔어요 시작 2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라흐 여덟 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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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르 여덟 땡 자 이제 교수님 두 분의 화이팅 한숨을 건 다 주시면 될까요? 화이팅 화이팅 이미 빠른데요 이미 프레스 초인데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교수님들을 위해서 2번부터 시작 라흐 셋 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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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셋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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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흐 일곱 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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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8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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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흐 둘 라흐 라흐 베토벤 하나 좀 빨리 베토벤 라흐 둘 라흐 라흐 베토벤 일곱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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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흐 일곱 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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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8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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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거는 이 젊은이들을 물리치면 그림이에요. 포토샵. 저렇게 잘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 어제 만난 거예요. 이 영상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 못 쓰는 거 아니에요.